1, 2, 3. 반복된 다이어트 탄력 저하이십니다. 다이어트 많이 하셨죠? 다이어트 평생을 했어요. 지금도 한 13kg 뺐습니다. 사람들이 저번에 살을 어떻게 빼냐. 그래서 내가 제일 쉬운 게 살 빼는 건데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게 뭐냐. 저는 사실 살 찌우는 게 어려워요. 그래요? 진짜? 반대 아닌가요?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경혜 씨 결례가 아니라면 진짜 몸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분은 뚱뚱한 분이 아니에요. 맞아요. 여러분들 보시면 날씬해. 날씬합니다. 날씬해. 우리 카메라 가면 좀 부탁드릴게요. 다리만 좀 잡아주세요. 다리만. 다리만 보시면 이분이 뚱뚱한 여자라는 생각을 알아요. 한번 걸어보세요. 다리만. 시작. 엄청 날씬하십니다. 날씬하시네요. 날씬합니다. 오우,äd다. lionisen. 오우, academy. 죄송합니다.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날씬합니다. 날씬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말랐어. 마른 정도예요 지금. 이미 역시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어머? 그럼 과연 이렇게 심한 다이어트가 실제 노화 안으로 영향을 끼쳤을까요? 끼치죠. 다이어트 노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제가 알기 쉽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이렇게 탱탱하던 얼굴이요. 갑자기 급격하게 살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도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볼륨이 줄어도 딱 가서 붙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살을 빼게 되면 볼륨이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피하지방층이 없어지잖아요. 거기 이제 표피가 가서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탄력이 처지게 되고요. 또 하나는 지나친 식습관 조절도 문제죠.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다 보면 사실 우리 면에서 활성산소는 계속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를 처치해줄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게 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를 않으니까 항산화가 잘 생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노화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.